하하하 정말 어이없네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내 요리 맛없어 말 그대로 무맛 아무 맛도 안 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? 난 설탕이 뭔지도 다 아는데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래 내 입맛에 맞춰 간 비율을 바꾼 것 빼고는 거의 흡사하게 했거든 내 입맛에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레시피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너무 짜거나 달다고 이제 보니 양도 너무 많아졌네 다행인 건 디저트는 그나마 잘 나왔다는 거야 괜찮아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나라도 괜찮다고 해줘야 내가 요리를 손에서 놓지 않을 거 아니야 너까지 포함할까? 하자 흠 아 기억에 남을 103일의 저녁이군 와 먹을수록 어이없네 하하하 난 나머지 처리하러 갈게 편하게 쉬고 있어 이따 밤에 봐 아 아 아 아 아